큰스님, 염불할 때에는 얼마만큼이나 부처님께 감사하고 그리워해야 합니까?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기를, 저 사람은 부처님에게 완전히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큰스님께서는 홀로 외로운 토굴 생활이 너무 힘들거나 괴롭지는 않으신가요? 웬걸요? 공부하다 보면 감사한 마음이 한도 끝도 없이 생겨나서 계속하여 눈물이 줄줄 끝도 없이 흘러나오니 항상 옆에다 수건을 두 장이나 걸어놓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며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참선도 오래 하셨는데 염불을 자주 권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염불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제일하기 쉬우면서도 그 공덕 또한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빨리 엽장을 소멸하고 공부함으로 진보할 수가 있습니다. 한초도 꺼에서 외롭게 혼자 하시는 토굴 생활이 너무 적적하실 때가 있으신지요? 바람이 있고 달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신묘한 천상의 고운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보 걸음걸음 걸음걸음 성성 소리소리 소리 소리 여명 생각 생각 생각에 오직 아미타불 부처님만 외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염불산매에 들어갑니다. 염불산매에 못 들어가면은 그때는 업장을 온전히 소멸은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하면 한 번 한만치 공덕이 있습니다. 청아 큰스님 고맙습니다.